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각별한 관심 속에 영광 넘친 7시 불과 몇 달 전에 여성 추격기 비행사들을 양성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이 비행사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뭘 보여드릴 시간만을 선도받게 다니며 약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여성 추격기 비행사를 울리며 대지를 벅차고 만리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대단하오 정말 잘 타오 차고 영맹스러운 훈련 모습을 오래들어 보고 비행사들인 소금향 림스 이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알들이며 돌고래 여성 혁명가들이라고